공화당이 자각한 연방 하원에서 알레칸드로 마이오르카스 국토안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당내 이탈표로 인해 부결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놓고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공화당과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패배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마이오르카스 국토부장관 탄핵안 표결은 찬성 214표대 반대 216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 212명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앞서 공화당은 마이오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 법률 진술을 고의적, 체계적으로 거부하고 공공신뢰를 위반해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공화당이 국경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공세만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마이클 겔로버 하원의장은 탄핵안의 헌법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탄핵안을 주도했던 공화당 하원의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전 탄핵안이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지만 이번 탄핵안 부결로 인해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은 역시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7소 의석수 차이로 하원에서 겨우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내 자중실환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 소속 하원 국토안보위원의 마크 그린 의장은 표결을 다시 한번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1984년 이후 미국 대선 결과를 거의 맞춰와 쪽집게로 불리는 앨런 리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재 교수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로선 조바인 대통령이 약간 우세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립니다. 리트먼 교수는 미국 선거사를 분석해 개발한 모델로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첫 번째 집권당이 입지나 두 번째 대선 경선, 세 번째 후보의 현직 여부나, 네 번째 제3 후보, 다섯 번째 단기 경제성과, 여섯 번째로 장기 경제성과와, 일곱 번째 정책 변화, 여덟 번째 사회 불안, 아홉 번째 스캔들, 그리고 외교 군사 실패나 또 외교 군사 성공, 현직자의 카리스마, 또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한 표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섯 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개 항목에서 점수를 땄다고 리트먼 교수는 전했습니다. 리트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지 대통령이고, 또 소속당이 그의 후보 지명을 두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주요 정책 변화를 단행해 왔다는 점 등에서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그 이전 대통령 두 인기간의 평균 성장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았다는 점에서도 우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공화당인 후보가 카리스마도 없고 국민적 영원도 아니라며, 13번째 항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속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인 장미라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 역시 카리스마가 없으며, 국민 영원도 아니라는 점에서 점수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주요 외교, 군사적 성공을 꼽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에게 점수를 줘 모두 3개 항목에서 점수를 준 것입니다. 맥티몬 기수는 1984년 대선에서 롱드 레이건의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한 뒤, 모두 10차례에 걸쳐 조지 HW 부시와 빌 클린턴, 버라 오바마 트럼프 찬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대부분의 당선 결과를 정확하게 마쳐왔습니다. 그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여론조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게 됐습니다. 그의 예측이 빗나갔던 것은 조지 W 부시와 L95가 맞붙었던 재검표 논란까지 불거졌던 지난 2000년 대선이 유의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카드빚 연체율이 지난해 4분기 또다시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카드빚 연체기간이 석 달 이상인 악성 대출 비중 또한 12년 만에 최고치로 시섰은 가운데, 특히 젊은 층들의 카드 연체율이 각각 다른 연령층 대비 높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연방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와 신용보고서에서 4분기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500억 달러 증가한 1조 1,3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5%가 지난 4분기 연체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연체기간이 91을 넘는 악성 대출 비중 역시 6.36%로 1년 사이 2.35%포인트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1년 2분기 6.9%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4%대 초반이던 인예종과 비교하면 59%가량 뛴 것인데요. 특히 19살에서 29살 미만 사이, 30살에서 39살 미만 사이 젊은 층들의 카드 연체율이 각각 9.65%, 8.73%로 다른 연령층 4에서 6% 대비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부담을 더 크게 느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동차 대출 잔액은 1조 6,100억 달러였습니다. 7.7%가 연체 상태로 넘어갔고 악성 연체 비중은 2.6%였습니다. 이처럼 크레딧 카드인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잔액은 모두 관련 자료가 있는 2003년 이후 최대 규모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연방은행 연구원은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며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의 금융 스트레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총 가계부채 규모는 17조 5천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120억 달러 1.2% 전년 동기 대비 6,040억 달러 약 3.6% 더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2조 2,500억 달러로 비중이 가장 컸는데요. 주택 지분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일으키는 대출 상품인 주택자산 신용한도 잔액 역시 2022년 1분기 6, 7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3,6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고 소득 수지는 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또 이에 따른 연준의 긴축 페달 탓에 가계대출 부담이 한층 더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기관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연준 연방준비자들의 자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메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연착륙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자 월가스는 이제 연착륙을 넘어 고성장과 또 2%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는 이른바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인 시나리오에 대한 자신감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이 어떻게 내렸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미니에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카시카리 총재는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게 될 확률이 매우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3.7%의 낮은 시점률과 활발한 신규 고용을 고려할 때 올해 역시 경기 호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연중 내 메파로 꼽히는 카시카리 총재는 그동안 고강도 통화정책을 주장하면서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는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깊은 불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채 수익률 역전현상도 이번 주기에서는 적절한 침체 지표가 아니다라며 침체 우려를 일축한 것입니다. 통상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 금리보다 높아지면 침체 신호를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22년부터 역전 상태입니다. 한편 패트릭 하크와 필라 대표 연중 총재 역시 이날 한 강연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디스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균형 소비자 지출 호조 등 연착륙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다 가리키고 있다며 아직 연착륙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지의 활주로가 눈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서 파월 의장 역시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솔직하게 말해 지금 경제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성장 추세가 지금보다는 부드러워지겠지만 전반적으로 꽤 좋은 그림이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은 가속화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경제 지표가 익석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pce는 6개월 기준 연율 1.9%로 이미 연준의 목표 아래로 내려왔고요.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긴축이 시작된 2022년 3월 3.6%에서 올 1월 3.7%까지 큰 변화가 없이 최대 고용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 총재 인사한 gdp 역시 지난해 4분기 3.3%로 고성장했습니다. 한편 이 월가에서는 연준이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을 달성할지 모른다는 기대연금까지 흘러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성장을 유지하는 대신 인플레이션도 낮아지지 않는 노랜딩과는 구분이 됩니다. 일단 도이처방크는 미국 경제의 4가지 시나리오로 경착류, 연착류, 노랜딩과 함께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p 글로벌은 올해 미국 gdp 전망을 1.7에서 2.4%로 높이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둔화 우려도 함께 상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4분기 크레딧카드인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이나 금리 인상의 지연 효과, 또 연준의 금리나 시점 조절 실패, 또 지정학적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tv 시청률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미국 내 스포츠 케이블 tv 방송사들이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사들끼리 서로 손잡고 월가을부터 슈퍼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공동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프로그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덕분에 소비자들은 한 곳에서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인 MLB와 미 프로농구인 NBA, 미 프로풋볼인 NFL 등 그 주요 인기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ESPN과 Fox Corporation, Warner Brothers가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그 팀을 구성했다는 보도입니다. 월세트저널은 이들 미디어 기업들이 올가을 통합 스트리밍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이름과 구독료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는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월세트저널은 세 개 회사의 연합이 스포츠 유료 콘텐츠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스포츠 미디어의 연합 플랫폼은 ESPN과 Fox 간 결합에서 시작됐으며, 두 회사는 이미 호주에서 Fox가 ESPN 컨텐츠를 방송하는 방식 등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회사는 선택에 따라 개별 서비스의 유료 구독을 유지하면서도 통합 플랫폼을 함께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슈퍼 스포츠 플랫폼 가격은 기존 월 100달러에 달했던 일부 스포츠 케이블 구독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책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미국 스포츠 케이블 방송사들은 시청자 감소로 실적 부진 위기에 빠진 바 있는데요. 고객들이 이탈하는 와중에 세계적인 스포츠 리그 중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문은 미디어 기업들의 연합은 스포츠 중개권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